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음식은요 티라미수 파이 생크림 팡도르 입니다 음료는 우유에요 가격은 4천원 2천8백원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바닐라슈 김치 일찍 밥 너무 맛있어 제가 이 빵을 많이 사니까 빵집에 처음 오신 분들도 요거를 사서 가시더라고요. 저 빵은 분명히 맛있을 거야 이러면서 이 동네는 매일 공사합니다. 이 동네는 매일 일해요 매일 공사 하셔요 밤 늦게까지 하십니다. 미치도 먹어야지. 진짜 맛있다. 부드럽다. 빵이 부드럽고요. 크림에 살짝 기름이 많이 들어간 느낌? 크림에 기름, 설탕 많이 들어간 느낌. 마늘에 기름이 너무 맛있어. 마늘에 기름이 너무 맛있어. 음 근데 은근히 스매싱할거 같네요 이따가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엉덩이 스매싱 מinho solo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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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점에서 설치한 사이즈는 찍어 먹어야 겠어요 빵만 보면 전투력이 상승해요. 가끔 저도 제 목소리에 적응이 안 될 때가 있어요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고춧가루 달콤하고 어색해서 이 컵은 제가 옥션에서 구입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